안녕하세요. 네, 이 바지. 오늘 하루 되니까. 하나, 둘, 셋. 굿댕! 진짜, 이거 엄청, 너무 썩네. 굿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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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소원을 제가 들리시는 게 있습니다. 일단 여기서 보는 것은 오늘도 그렇죠? 혹시 이쁜 긴장트로 하고 싶고 싶어요? 우선 지금 지금 전화 hear서부터는 나의 팔에 교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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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거장도 있고 정거장 오케이! 일단 마치 직접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독곡 더우지버지 이만 강제가 좀 찬네 인천 오케이 일단 그러면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아무래도 나머리 아이템! 하에 공연을 하다보면 이 곡을 이렇게 좋아하시겠다고? 싶은 곡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에 공연을 하다보면 한국의 팬이 좋아서 이 곡을 좋아해 볼게요 오늘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진짜 잘 안 들었죠 하에 공연을 하다보니까 오케이 이렇게요 다가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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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